안녕하세요. 이번에 LG 클로이 배송 로봇이 도입된 곳은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이에요. 병원에서 배송 로봇은 약제실과 병동사의 약제를 나르는 약제 배송 로봇으로 활약한답니다. 약제 배송의 단계는 4단계로 이루어져요. 첫 번째, 로봇 통합반제 시스템 솔링크로 로봇을 호출합니다. 두 번째, 로봇이 도착하면 약을 싣고 이동합니다. 세 번째, 로봇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병동으로 이동합니다. 네 번째, 병동으로 이동한 로봇이 약을 배송 완료합니다. 이렇게 병원 약제 배송 로봇은 의료진의 단순 업무를 경감시켜 의료진이 환자에게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. 엘리베이터 연동까지 하는 병원 약제 배송 로봇을 도입하고 싶다면 지금 영상 하단 링크를 클릭해 문의를 남겨주세요. 연동까지 하는 병원 약제 배송 로봇을 통해 응원 약제 배송 로봇을 통해